서브이시입니다. 방어적 투자자. 벤자민 그레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두 가지 투자자가 나옵니다.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첫 번째 방어적 투자자인데요. 방어적 투자자란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 그리고 수고나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투자자인데요. 공격적 투자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하려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며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투자자일까요? 당연히 방어적 투자자입니다. 세계 1등에만 투자하니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데 시간이나 열정이 필요 없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니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스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팔거나 2.5% 떨어질 때마다 판이 완전히 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하루에 50%가 떨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어적 투자자가 돼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저자 존 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 당시 존재한 355개의 펀드 중 2016년까지 S&P500 지수를 1%라도 초과한 펀드는 단 10개밖에 안된다. 35개는 시장 평균이었고 1% 이상 뒤진 펀드가 29개 그리고 나머지 281개는 망해서 사라졌죠.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와 함께 세계 1등도 물론 지수입니다. 지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일개 개미가 장기간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한 해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장기간 시장 수익률을 상위해야 합니다. 장기간이라면 얼마나 장기간일까요? 예를 들어 매년 25%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최소 10년은 25%의 수익률을 거두어야 1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됩니다. 최소 부자의 기준은 현금성 자산 10억원입니다. 한국의 현금성 자산 10억원은 상위 0.75%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간 25%의 수익률을 매년 거둔다면 10배가 되어 다시 100억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액티브 펀드도 못한 일을 일개 개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BR, PER, ROE, 재무제표 등을 사차치 보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주식책들이 시중에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책은 종목을 고르는 데만 책 한 권 분량을 다 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종목들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터진치도 아닌 본인이 몇십년간 우량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고르며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의 불장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 2021년과 저금리 불장일 때와 같은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다 오릅니다. 잡주에 투자해도 올랐으니 자신감은 몇 가지 차올라 주식의 천재인 양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고 더 많이 오르는 종목에 오륜을 하고 장이 좋아한 주식이 오르는데도 자신의 실력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의 상승은 연준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불장이지 본인이 천재여서 이룬 성과는 아닙니다. 결국 2022년과 같은 금리가 솟아오르고 주식의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그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실이 50%에서 90%에 달하기 때문에 부자는커녕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치명적일까요? 90%까지 떨어진 주식은 앞으로 10배가 올라야 본점입니다. 90%까지 잃은 투자자가 이번 생에 본점까지 가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 투자하는 것은 안전벨트 매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 레이싱입니다. 왜냐하면 공항과 같은 급락은 최소 5년에 한 번은 꼭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자산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했지 않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들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들고 가지 말라고 했다며 워렌 버핏을 들먹이며 존버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워렌 버핏은 본인과 같은 잡주에 투자 안합니다. 결정적으로 본인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투자는 맹신이 아니죠. 의심과 검증의 대상입니다. 애플이라는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애플이 세계 1등에서 바뀌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립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팔고 고점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팝니다. 코스닥 잡주도 이렇게 했다면 이미 고점대비 25% 마이너스 25% 지점에서 손 털고 나왔을 것입니다. 매뉴얼은 시장의 가격이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매뉴얼은 안전벨트이고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 애플은 최고점인 182.01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5일 나스닥은 마이너스 3%를 찍었죠.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애플을 10% 남기고 90%를 팔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긴축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을 파악하고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미리 반응한 것입니다. 시장의 기쁜 뜻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안 것이죠. 매뉴얼은 위험을 즉시 알아채고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도망치라는 경고를 준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천재 지변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인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본능적인 감각으로 천재 지변을 알아채고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확실하게 재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산재가 밀려들어 집이 쓸려 내려갈 상황에서도 집안 안에 있다가 변을 당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이 분명히 도망치라고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버합니다. 존버의 정신은 자신이 산 주식을 사랑하는 것이며 심하면 맹신과 맹종에 이릅니다. 그러니 오를 때는 잡주에 전자산을 올인하고 존버하며 해치도 하지 않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리고 마치 존버를 하는 자신이 워렌 버핏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보기엔 존버는 무식하고 무책임하며 극히 위험하고 게으른 행동에 불과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재산 90%가 날아가면 누구와 손해를 입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만약 한 가정을 대표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누가 또 큰 피해자입니까? 가장에게 재테크를 맡기고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친구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나의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입니다. 공부하면 투자에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버립시다. 공부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공부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아는 자가 크게 잃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장을 따라가는 세계 1등 주식 투자와 매뉴얼의 마켓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올 위기에 두 번 다시 올 위기에 이번과 같이 똑같이 당하지는 맙시다. 쓸데없는 주식 공부는 때려치우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의미있게 씁시다.